아 오랜만에 막 밖에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방송하는 것도 재밌는데 루시안 프라임은 뭐야? 정글자스오네요? 탄말자네? 정글말자인줄 알았는데? 아 탄말자네 고통이다 고통인데 노틸이 찌끔 고통이네 정글인데 이게 안좋은데 천동군주가 크리스마스 소리 höhm 어어어어어어어 앗 하루答 꽈 으흠 으흠 이즈 정말 나름이 색칠공부네 저 실버2 얘네들 보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Q를 찍어서 전멸을 뺄까 했는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홀사시부리 홀사시부리 콜리베 무뒤 왁롱 아이씨 아이가 저쪽에있고 아이씨 아잘 먹었다 흠흠 흠 바이칩갖고 어 10골드나 주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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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크좀 하고 들어오지 아아 아이씨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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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펴고 바텀 쪽에 한 번 어! 마드가 없어졌다 이씨 아싸 20골드 아싸 20골드 아싸 어이구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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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아이 틀도 못하대 가스갱생이네 무시했네 공허충을 아 어이구 궁 들어온다 이거 아 세다 하 나 왔는데 아무도 못 본다 이런C 마나도 없었네? 아이씨 형 조심해 핑찍을걸 이제 마나도 없었네 더 봤을래 보고갔어야 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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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허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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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오면 그때 하죠 뭐 정글오면 튜렉 ㄷㄷ 와우 아아아아 아깝다 말자 아아 넘나 자극적인거 흐흐흐흐흐흐 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흫 그런데 제가 그쪽에 텔따타서 나미 잡았어요 나미가 그쪽으로 안빠져가지고 야쏘가 하는게 없어가지구 야쏘 정도리 나왜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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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을 지우자 레벨 차이가 너무 나네 좀 났어 쟤 또 왜 어? 아이씨 났는데 죽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여러분 레벨 차이가 너무 나는데? 아 내 라인 너무 라인 너무 소월했어 아 이 맛인가 야쏘 아 렛쏘 아 렛쏘 ㄹㄹㄹㄹㄹㄹ 아 아 어휴 스트레스 줘야 치지 스트레스 줘야 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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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하나 깔아놓으면 돼요. 라인은 이쪽에 쭉쭉 밀리니까. 하염 돼지. 하나 깔아놓으면 돼요. 하나 깔아놓으면 돼요. 하나 깔아놓으면 돼요. 하나 깔아놓으면 돼요. 하나 깔아놓을까요? Chrome 1 차례를 찍는다고 interests. 그거는 다시 한번 damest. 역시 말자아가 살았지만 야스와 같은 걸 끼웠나? 이 아이스크림은 하이틀 지금 갈까요? 오 오 새완찡 겨우수 뵙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완님 방송하는거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풍도 좀 쏴주시고 περι가 내 마음동원 안녕하세요 도망간다. 아야! 트리플킬 아 야쏘 좋네요 잘 탔다잉 잘 탔어 진짜 한거 없이 잘 탔네 고맙습니다